안녕하세요. 턱스캣스티비입니다.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부산 다대포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나무섬입니다. 어필 너무 어두워서 영상에 뭐 찍히겠나? 솔직히 처음으로 잡은 거 너무 작아 얘는 방생 방생해줄게 일단 라이트를 켜서 오우 첫 문이 굿 야 죽어 가잖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또 하나 더 하 참 진짜 환장하시겄네 왜 다 요런 사이즈야? 어떡하냐 야 차이래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격 중요한데 먹물을 쏘면 어떡해 야 이건 좀 쌓여도 된다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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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좋아 좋아 Not bad 요 차는데 좋아 좋아 얼마나 할까 얜 좀 킵 이건 킵 이게 감자 자 갑시다 몇 번을 찔러야 될거야? 한번 한번 야 빨리 죽어 오케이 드랙 쭉쭉 차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미들 너무 작아 용서가 안된다 용서가 안돼 와 이거는 또 괜찮은 사이즈가 아니야 몇 마리 잡는거야 나 어마어마한 마리스로 한다 진짜 이야 풀잼인데 풀잼이긴 한데 사이즈가 세상 처참하다 진짜 아 먹물이 있어 에잇 아니 니들 왜 니들 말도 오해 엄마 내려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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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와 아 모기 물지마 물 물지마 모기 아 아 뭐야 야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야채 아 모기 진짜 모기들이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와 내 손을 득득 뽑아먹네 아주 그냥 와 이건 사이즈 좋다 아닌데 그냥 고구마도 안되겠는데 에잇 고구마도 아니야 이거 왜 왔니 왜 왔니 일단 먹물을 다 빼주고 오 왜 작지 3주가 지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오 또 나오면은 히트 예우 시커네 얘는 화가 많이 났네 마을이 쏜다 짠 하나 더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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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얄밉다고? 다 듣고 있었어 하나 더 어 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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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아 어 이건 사이즈 좋아 아 방생 사이즈 일단 먹물을 다 빼주고 왜 작지? 3주가 지났는데? 그때에 비해서? 제가 두 번 사 야야야야야야야 야 애기가 애기가 아주 그냥 시커메졌어 아 다들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이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주? 왜 그래? 2주 정도 지나면은 오 모기 모기 야 왜 그래? 화가 났어 2주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슬슬 해가 뜨고 있습니다 좋아 이제 잘 보여 은색은 어떨까? 이번에 산 애기왕 은색 끝내줄 것 같지 않아? 해창 때 딱 지금 이 타이밍에 랄라 뭐라고? 끝내주기도 모기 새끼들이 끝내줘 뭐 좀 읽는단 말이야 모기섬 아 모기섬이야 모기섬 까무섬 잡았나 본데 잡았나 본데 너무 좁우지마 너무 좁우지마 다리나가 작으니까 뭐야 쓰레기야? 아 모기오징어 맞네 모기오징어 맞어 드룩봉 드룩봉 유후우 야 세레모니도 한번만 해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 오우 오우 천천히 사이즈? 어 잠깐만 얼굴 어 너 얼굴 많네 하하하하 기분이 어때? 기분? 어 광장인 새끼를 수저 부러지 싶어 하하하하 올해 첫 문이네 어 그러네? 어 이거 나한테 준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아 이거 필요 없어? 어 어 고마워서 해준 필요 없어요 아우 너무 무섭다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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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오오 야 웬일이야 세트 분사자 다하고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 나 봤지? 역시? 나올 줄 알았지? 나처럼? 나처럼? 어? 대단하죠? 어떡하지? 감자인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